한글자막 by 한효정 봄이 되면 새싹의 순이 도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살아본 결과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힘겨운 현실 속에서 마음둘 곳이 없어 세상에 마음을 두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을 알 때에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순장은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며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이처럼 순장은 누군가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장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생명력은 칠불처럼 누룩처럼 지속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상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데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사에게 뛰어들어 온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순장은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 순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원을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순장의 마음을 애태울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 순원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못 거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사실 순장이 순원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문에 순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원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장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순원으로 삼아 제자와는 일에 우선수인을 두고 환신해야 합니다 신학기 사역을 앞두고 지난 1년의 CCC 삶을 나누었던 한 형제 순장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CCC는 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CCC가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생활을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을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그런 상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캠퍼스에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만나실까요? 아마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의 신입생들이 아닐까요? 제자들의 삶 속에 다가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최고의 사건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듯이 우리도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를 들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순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순장의 삶을 막상 산다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욱이 코로나 상황 속에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순장의 삶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캠퍼스 시절에 만났던 순원들은 평생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동역자가 됩니다 더욱이 순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장의 삶을 살 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입생들의 친구가 되어 믿음의 성장을 도울 때 하나님은 뿌린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복음을 확신하며 새롭게 만나게 될 순원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심어보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순원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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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